자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요. 이리 선수와 겨울빛님 좀 이따 합류하겠습니다. 네. 원식품입니다. 아차산의 원조 나스댁입니다. 자기 치지 마세요. 제가 아니에요. 우수인계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원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아빠입니다. 백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루피입니다. 루피 별표입니다. 부천세원 드림입니다. 구경 나왔습니다. 드림님은 처음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마요. 광진구청 이거 빨리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갈등 조장이에요. 제가 신고해야겠다. 저는 1%입니다. 아차산의 원조가 누구냐고요. 접니다. 동물아빠 소나무 미어코스 소나무에 걸립니다. 오. 덜 뻔했어요. 오늘도 스님이 세 분 나오셨는데 토마 스님 토마 스님 그리로 가면 안 간대요. 이제 그리로 갈 수가... 셰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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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동작이 안 돼요. 백원님 네. 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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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로운 미션입니다. 나스백님 오늘 도장깨를 나왔는데 과연 실력은 어떨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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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페달갔어 아 스rewdbb드 아umpa 어! 좋아요! 성공했습니다! 도장도 깨지고 몸도 깨지고 아직 몸이 안풀렸어요 자, 초절정 고수들만 할 수 있때는 마파로 되겠습니다 아까 몬풀기 코스트에서 나스댕이 그거 하나 했다고 어쩌래서 어깨에 힘주고 있는데 이거 하나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겨울빛님 도전하는데요 전기자전거에요. 하지만 전기자전거라고 무조건 다 되는건 아니에요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초절정 고수들만 할 수 있다는 그곳입니다 성공입니다! 센데로 그냥 센데로! 와 엄청나구만 요 순임 제일 묵직해서 순임이 도전합니다 어! 좋아요! 아! 서! 서! 심각합니다 지금 자, 나스댕 선수 나스댕 선수가 이제 이거를 하면 제가 그냥 도장 깨진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여기서 굴러떨어지면 얼마나 다칠까 나스댕 선수 느린의 미학이 과연 통할까요 여기 어림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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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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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알려주세요 도장 fluorescent 수학 네댕 네kun 두리 popped off 평페달이 올라갔어요 좀전에 루피님이 크리페달 일어서야 돼 없어요 없어요 아이씨가 아니고 그건 없는거에요 똥꼬에 주목하세요 똥꼬 똥꼬 뛰었어요 많이갔어요 제우스님 묵직해요 일단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분리해요 좋아요 좋아 그라인이 아닙니다 원조님 원조 나스댁님 오늘 과연 성공을 할지 심각합니다 원조님 세개의 관심이 모두 집중되어 있죠 나스댁님 그렇죠 똥꼬 나스댁님 전기차 두 대가 성공한 바람에 전기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전기고문이 힘빠지셨네요 끝난거에요 거기서 한마디에 그냥 가셨네요 전기고문 웃음은 끝나요 이거는 자 안 웃기겠습니다 안 웃기기 힘들어요 좋다 거스러 됐어 됐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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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가 아이씨 셰프님 아이씨 셰프님이 조만간 성공할 것 같아요 안 열었어요 라스댁 선수 라스댁 선수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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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화가 흔들러버리네 참고로 루크님하고 이제 친구세요 라스댁이 루크님 이거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거지만 그냥 루크님이 했다고요 그런 말을 해도 되잖아 그냥 그런 말 하는 순간 또 힘 빠지잖아 자 과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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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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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이번에 도우미들이 살려줬어요 셰프님이 여기 조만간 점령할 것 같아요 됐어 됐어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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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스가 아니 지금 탱 선수 마지막 시도 천천히 느림의 미약을 보여줍니다 아 없어요 없어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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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모네 코스입니다 누가 봐도 네모에요 루크 선수가 간만에 나와서 네모네 코스 아 네모네 못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오우 동작 겁나 좋았어요 루크님 막 들이대요 아빠 그렇게 안 들이대요? 아 루크님 됐어 좋아요 다시 다시 어디서 갑자기 호련이 나타난 이리 선수 되겠습니다 나스댕 앞날이 걱정돼요 뭐야 이거 아 이제 선거님 저 길막 때문에 못 가고 있구요 호핑으로 극복했어요 안현 셰프님 왼쪽으로 붙어요 그렇죠 됐어 올려요 오늘은 안되지만 조만간 됩니다 첫번째 그 몸풀기 미션에서 성공했다가 우쭐했다가 마파루를 성공 못한 어 어 어 괜찮아요? 우리가 잿을 굴리고 이거 좀 하지마 진짜 이거 못 버티면 아니 나스댕 선수 해설하는거 갖고 뭐라 그러죠 여기는 이거 못 버티면 안됩니다 축구에 역시 축구 됐어 좋아요 좋아요 아 멋집니다 아니 축구 경기에서 아나운서가 아무 소리 안하고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어 어 이제 mtv의 그 김부라 김부라 세 손을 곁들인 mtv 됐어 좋아요 어 자기가 안되는거를 나한테 신경질을 냈어요 쫌전에 correct mtv를 신경질 낸다고 잘 타지진 않은 거고요 시작 전에 구찌 한번 넣고 들어가면 막말 됐어요 Shopify 내 칭찬을 해야해요 잘했어요 좀전에 좋아요 동그랗밥 됐어요 곤몰 통과했구요 더 올라가야해 올라갔구요 올라갔구요 성공 입니다 완벽한 성공 되겠습니다 오늘 마파루를 성공했던 구 마스님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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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풍원인가? 여봉 여봉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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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리로 쳤죠? 정가운데로 쳤어야 되는데 호스 탐색을 끝낸 나스댕님 노관 쓰는 철 잘못 들어갔죠? 네 잘못 들어갔어요 자전거 그렇게 타고도 그거 압박해 하라 제대로 못 눌네 일직선으로 못 갔다는 얘기네 자 봐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못 가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아이언 셰프님을 주목해야 돼요 앞으로 크게 되실 분 훌륭하게 되실 분 아이언 셰프님 아직은 아니에요 대군님 도전합니다 안 돼 안 돼 흔들리고 들어가면 흔들리고 들어가면 안 돼요 나스댕님 오늘 많이 심각해요 나스댕님 똥꼬 제대로 박았죠? 아... 너무... 가스님 그렇죠 좋아요 아 좋았는데 길망 또 맞습니다 나스댕님 또 받고 있습니다 여름 녀석은 밑에 오면 좋은 녀석으로 넣으면 반대요 나스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 이리 선수의 시범을 보겠습니다 좋아요 살려냈고요 또 살려냈고요 마지막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안녕하십니 분 뭐 해야지 말해야지 해설하면 뭐라그래서 가만히 있어 나라면 혼납니다 지금 좋아 됐어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왜 그리로 치죠? 왜 그리로 쳐요? 가운데로 쳐야 돼 확률이 있죠 어디로 쳐요? 사선으로 치니까 실패했습니다 일로 쳐서 올라가야지 기늘막 토마스님 자기가 자기 집중을 깨뜨려요 나스댕 선수는 표정이 심각해졌고요 계산이 복잡해요 지금 아니 계산이 뭘 복잡해요 여기 망우산아는 기압이 같아있네 기압이 그때까지 썩은 적이 없어 망우산이 이거 뭐 성공해봤자 돈천원도 안생겨요 근데 이걸 굳이 하겠다고 날씨댕 선수 좋아 요번에 올라갔어요 됐어 됐어 올라갔어요 자 또 그쪽을 치네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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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라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까도 거기로 가서 실패해 놓고 이렇게 하면 성공 되겠습니다 셰프님 그렇죠 그렇죠 아 몸을 숙이면 안 되죠 방탄 믿고 몸을 터요 자 이제 방탄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숙이지 마요 그렇게 가요 됐어요 아 발이 한번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불합격 아 좋아요 아 나스댕 선수 정도면 이거 한 방에 해야 돼요 이거 뭐 두 번 세 번 이건 말이 안 되고 이건 너무 조향의 달인이라고 본인이 말하고 있으니까 아니 왜 또 골 박내 해 그랬죠 이걸 또 무릎이 실패를 해 가스님 아 빨릴 필요가 없고요 전기차 겨울빛님 좋아요 바들바들해서 살렸습니다 성공입니다 밟으면 되는걸 안죽었어요 안죽었어요 본인이 본인 집중을 깨요 계속 말을 해요 아 저거 보다가 됐다 치고 아니에요 더 바깥으로 가야돼요 나스댁님 조양의 달인이라고 조달 한방에 해야지 이걸 뭐 뭐 이렇게 신중하게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래갖구요 벌어서나 가자니 이게 자기가 조양을 잘하니까 자랑질을 하고 있는거죠 조달 조양의 달인 조달 루피님 좋아요 아 왜 몸을 기울입니까 아 없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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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이 약봉 잘 들어왔구요 천천히 성공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FM이에요 이게 지금 개나 소나 닿은 걸 꼭 자기 혼자만 하는 줄 알아요 한 뼘바위 토마스님 아 또 없어요 이게 닿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오 반대 너무 쫄려 좋습니다 좋아요 박진영 코스 껌이네요 껌 엄청난 실력입니다 이 바이크로 도전합니다 전기자전거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오 마이 깜짝이야 동그리아빠 동그리아빠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좋은 동작을 보여주셨어요 비님 스탠딩이 되는 사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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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좋아요 나스댕입니다 나스댕 선수 노간순은철 마무상이니 고향인 나스댕님 속도가 없어서 안 돼요 속도가 없어서 대구님 아까 동작 좋았어요 아까 같이 말하면 좋아요 좋아요 다들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오른쪽으로 붙어요 여기 성공경험 대법 있는데 까다로운 코스에요 사실은 박진영이가 됐어요 아아아아아아악 또 글로 붙어 또 글로 붙어 또 글로 붙어 토마스 미우스 아주 잘들이래요 오 좋아요 계속 밟아야지 아..끝임하고 겁먹었어 날씨 댕기 어후.. 순간.. 겁먹어서 대달리면 어떡해 그래 그래 아..봐야돼 무겁네 날씨 댕기 아차산하고 안맞아요 팔에 피가 질질 집을 내준 때 다..다른거면 안된다니까 루피님 좋아요 됐다 와.. 아우..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나스 댕기 일어나 일어나 밟아 계속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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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벌써 밟아 밟아 에이 자 우리가 망우산을 가면 뭔가가 안돼요 나스 댕기 아차산 오면 뭔가가 안돼 원정은 뭐합니까 야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조양으로 됐다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성공입니다 성공이다 성공을 하고 멋진 조망이 보입니다 결빈님 결빈님 아아 실패입니다 동그리아빠 잘 꺾었어요 아아 몸이 뒤로 빠졌어요 거기서 결빈님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오오 오우 아우 아우 자 이제 나스 댕 선수가 조향이란 이런것이다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별명이 조달이죠 조달 조향의 달인 저는 이게 실력이에요 해소를 해야 돼 우리는 좋아요 나스윤 선수 조향을 보여줍니다 땡입니다 조향으로 바로 복잡해요 복잡해요 나스윤 조향의 달인 조달 턱달은 아니네 턱치기 달인 턱치기 달인 조달 나스윤 해설하시는 분은 구찌의 달인 구달입니다 막말 1%죠 저는 막말 1% 조향의 달인 간다 턱달인가요 돌리면 뭐합니까 성공을 못타는데 자 맞박이 국수에 왔어요 여기 토마스님이 희한하게 강해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집중을 본인 스스로 깨고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실패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실패했어요 막두가 여행 떠나야겠네 그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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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나스댕님은 뒷타이어 주목해보세요 뒷타이어 바람이 거의 없어요 나스댕님 나스댕님 오 오 나이스 고향에 온 것 같아요 고향에 한방에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아 역시 나스댕입니다 결빛님 아 살살 달래고 있어요 결빛님 관록이 있어서 살살 달래고요 잘 달랬어요 잘잘잘 아 마지막에 못 달랬어요 토마스님 그렇죠 원래 토마스님이 여기 잘해요 성공입니다 가볍게 성공입니다 개우스님 개우스님 카스님 두가지 성공하고 신이 나갖고 사진찍고 있어요 좋아요 달려 올 때마다 어 좋아요 어 좋아요 루피님 뭐죠? 다 됐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관문을 못 넘었어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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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이제 침착하면 돼요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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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빛님 잘 달래고 있어요 좋고요 요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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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실패입니다 선수 오 뭡니까 어 좋아 한박인가요 오 오 이리 선수 아 야 야 야 야 야 중심이 깨지는걸 또 저렇게 해서 성공을 하네요 야 야 야